언제나 반찬으로만 곁들여 먹던 김치, 곱게 변신한 모습만큼 그 맛 또한 궁금합니다. 못 먹어보던 건 수업 먹어보니까 맛있잖아요. 나지 더 나지. 잘 먹었어요. 땀 흘리며 정성껏 음식을 내놓은 석범 씨를 위해서 손수 음식을 먹여주시는 어머님. 때아닌 김치버스 등장의 마을은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갈게요. 불쑥 찾아와서 신기한 음식들을 대접하고 또다시 길을 나서는 조리사들. 김치로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김치버스를 따라갑니다. 네, 잘 가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그날 밤이죠. 집이 아닌 버스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세 남자, 이유가 궁금했습니다. 이것들? 나한테 좀 주고. 저희가 올해 9월부터 400일 동안 김치버스를 타고 세계 투어를 기획하고 있어요.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려면 버스 안에서 생활도 하고 식자재도 바로 꺼내서 요리도 해주고 이런 게 접근성도 편하고 시간 절약도 되니까 저희가 김치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. 3년 전 대학을 함께 다니면서 김치 세계 투어의 꿈을 키워왔다는 세 사람. 곧 떠날 긴 여정에 앞서서 국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었는데요. 불편함도 감소하면서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. 네, 이제 다음날 아침인데 가장 먼저 눈을 뜬 시형씨가 동생들을 깨웁니다. 비몽사몽, 피곤에 지쳐서 하루를 시작하는 세 사람. 공간이 좁아서 시간이 또 더 오래 걸리지요. 지켜보는 거죠, 옆에서. 꼼꼼한 영대씨, 듣는 동 많은데 계속 짓고 있습니다. 너 때문에 지금 싱크대에서 씻고 있잖아. 시간이 없어. 결국 싱크대에서 세수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영대씨. 이젠 마음 놓고 발까지 닦습니다. 바쁜데 발도 씻어요? 아, 발. 아, 자기는 진짜. 어제 닦고 잤어야죠. 물 좀 아껴. 물 없단 말이야, 지금. 장업국 주무셨어요? 아니요. 꿈에서도 이따가 학교 가서 음식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지. 고민하려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. 장도 봐야 되는데. 마음이 급해요, 지금. 잠시 후 재래시장을 찾은 영대씨. 신선하고 저렴한 재료를 구하기에는 시장만한 곳이 없죠. 1kg죠, 통으로 주세요, 이것도. 그래도 여긴 그렇게 비싸진 않네. 아직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가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또다시 시동 걸린 김치 버스. 이번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?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은 대로 이번에 어르신들 만났으니까 또 다양한 층으로 젊은 분들 만나러 갑니다.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교입니다. 오늘은 젊은 입맛을 사로잡아 볼 요량입니다. 시골 어르신들과는 또 다른 분위기인데요. 저희가 이제 세 가지 김치 퓨전 요리를 선보일 텐데요. 요리가 다 끝나면 하나씩 시식해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요리에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선보일 김치 퓨전 음식은 소시지와 김치를 매콤하게 졸인 슈크루트, 또 치즈와 김치의 환상조합, 피자를 연상시키는 김치 꾀슈와 잘게 다진 불고기와 김치를 얇은 또띠아에 싸먹는 김치 퀘사디아까지. 먹음직스럽게 완성된 음식들, 이번엔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잘 어울리는 재료를 선별했다는데요.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학생들의 모습. 학생들로서 이렇게 버스에서 먹고 잔다고 하면서요.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근데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놀랐고. 지금 오늘 메뉴를 보니까 다들 멕시코,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서 음식을 한 건데 그거하고 이렇게 김치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가 큽니다. 많은 이들의 응원 속에서 드디어 시식 시간은 다가오고 차례대로 완성된 음식들을 받아 갑니다.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? 궁금합니다. 잘들 드시는데요? 맛이 어때요? 맛이 색다르고 김치로 이런 맛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재료를 해서 만든 게 해외에서도 외국인들에게도 나름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출발 전까지 저희가 이런 행사를 몇 번 하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한국 음식을 많이 개발하고 저희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되게 좋은 경험 됐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